터미널에서 승차권 구입을 육해 옆에 놓은 가방을 훔쳐 달아난 절도 피의자를 경찰의 끈질긴 추격으로 검거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A씨는 대전유성구의 고속터미널 매표창구에서 표를 구매하던 20대 B씨의 옆에 놓인 지갑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속 피의자가 고속버스 표를 구입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순찰차로 해당 고속버스를 추격해 정차시킨 뒤 동일한 인상착의의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하는 한편 피의자의 범행 자백과 함께 화단에 버렸던 피해 물품 등을 회수했습니다.